네, 종이를 팍팍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 다들 모였으니까 오늘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동원 가수님은 표시를 해서 케이크 커팅실을 해주실 분들을 앞으로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우주 정동원 대표님 두 분과 그리고 우리 정동원 가수님의 어릴 때부터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쵸?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정동원 우리 가수님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영혼의 변치 말자는 의미에서 지금 케이크 커팅싱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우리 우주 정동원 대표님과 그리고 송안드레TV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템프 중에서 오늘날 케이크 커팅싱을 하면서 정동원 가수님에게 좋은 길을 팍팍 넣어주고 싶다 하는 우리 템클럽 세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게요. 우리 대표님 두 분과 송안드레 우리 TV 대표님 그리고 우리 템클럽 회원님 중에 대표로 세 분만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을 모아서 멀리 있는 우리 정동원 가수님에게 좋은 길을 팍팍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케이크 커팅싱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동원 화이트를 해쳐주면 여기서 네 촛불을 끕니다. 아셨죠?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케이크 커팅싱을 거행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저 정동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세요. 네 커팅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우리 정동원 가수님이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동원 가수님이 탄생했지만 있었습니다. 우리 정동원 가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 보면서 경험이 우리 스파가 될 수 있더라면 다시 한 번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동원 가수님이요. 이 자리를 빛내주지는 못했지만 네 오늘 정동원이가 있기까지 네 가지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마이크를 끊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원 아버님이십니다. 잘생겼죠? 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 모든 친구들 앞에 다 개업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안 없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펑클럽 분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동원과 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기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네 한 번씩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주년이니까 저희 개업할 때를 생각을 했어요. 그날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은 팬들이 오셔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오시는 분들 이름 하나하나 다 줬고 더 나은 부모 하나하나 다 줬고 진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달보다 더 뜨거운 태양화에서 팬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저희 카페가 이때까지 온 건데 아침에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멍게까지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신의 아들보다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동원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마음으로 힘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셔야지 동원이 더 많이 응원하실 수 있잖아요. 다 같이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안드레TV 대표님께서는 정말 동원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오기에는 우리 송안드레 대표님이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순탄하게 올라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안드레 선생님께 마이크를 잠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우리 삐약이로 출발해서 우리 전동원의 가수님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원분이 많은 길을 가고 있고 또 좋은 노래를 많이 이렇게 내보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 동원분이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살펴봐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동원분이 대한민국의 가수가 돼서 해외에서도 보름 받는 그런 가수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원 가수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하자 정동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팬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지금부터 우리 정동원 세 번 외치면서 사랑의 화이팅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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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화이팅 해주세요. 아셨죠? 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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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고맙습니다.